이른 아침 나은이는 일어났을까요? 거누야? 아 누나 거누아 거누는 그냥 일어나서 혼자 그냥 나나 나나 어 누나 누나 부르는 거예요 나나 진짜 애기들 자고 있을 때 너무 예쁘죠? 천사죠 거누야 잘 잤어 거누야 휴 아빠도 몰라 헤헤 거누도 엄청 순둥이에요 응 한번만 어머 이거 같이 깍고 가네. 아우 저 궁대기 깨물고 싶어. 너 놀다 보니까 아침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. 나은아. 고마워. 뭘 고마워? 나은 어디 가? 건너가 일어났어. 건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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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 애교부리네. 저기 있어. 그치? 유치원 안가? 건너 어디 가? 건너 어디 가? 건너 어디 가? 건너 어디 가? 건너야. 잘 걷네. 안정감 있다. 건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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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, 가로로 흔드네? 나은아, 아침밥 먹고 빨리 가야 돼. 지금 7시 40분. 버스에 지금 곧 와. 나은아, 아빠가 밥 해줄 테니까 치카치카 하고 있어, 알았어? 시간이 없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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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서. 지금 진짜 시간 없어. 어, 빨리 빨리 빨리. 치카치카. 자, 빨리 빨리 시간 없어. 하우, 빨리 와. 거두면 여기서. 이거만 갈아입고. 조금만 기다려. 아빠, 아빠. 안 나와. 나은아, 왜, 왜, 왜. 밥 둬야 되는데? 하고 있어? 지금 아빠 갔다 올게. 밥 만들고 있을게. 나, 나 세수도 해. 이야, 혼자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. 양치질도 하고. 우와. 나 세수 다 했어? 그 뭐니? 유치원 가봐. 유치원 가봐. 어디 있어? 빨리빨리 해. 빨리빨리 시간 없어. 진짜 없어. 아, 근데 진짜 아침에 저거 챙겨서 보낼 때 괜히 마음이 쫓겨요. 응. 버스가 오니까. 아, 이거. 나 준비 다 했어? 나 준비 다 했어? 안 돼. 다 가만히 없고 있어. 안 하고 있어. 다 가만히 있어 봐. 시간이 없어. 시간이 없어. 빨리 가야 돼. 집에 있어. 내가 갈게. 어디 뭐. 어린 집 가는 거예요? 이민 가는 거예요? 왜 이렇게 많이 챙겨요? 빨리빨리 같이 가는 거예요. 그거 쓴다고요? 가서? 나은아 가방 다 쌌어? 네. 빨리 밥. 나은이가 다 했어요? 아빠가 뭐 했는지 봐봐. 우와. 짜잔. 아빠 잘 만들었어? 어때? 한번 먹어봐. 맛있나 안 맛있나. 맛있어? 맛있어? 아빠랑 짠 한번 해줘. 짠짠. 걱정으로 날 빼다 다가오네요. 난 드라마 같은데? 아, 드래. 나와봐. 저거 많이들 따라하셨죠. 정말 많이. 더러마 같은데? 여기 뭐 묻었네. 어머나. 어머나 여기 뭐 묻었어 여기 어디. 어머나 얼마나 더 어머나. 아. 저 아빠도 진짜 주책방아지도 아주 그냥. 나나 우리 시간 없어 빨리 먹어야 돼. 나 먹을래. 응 빨리 먹어. 우유도 먹고. 아우 마음이 아파. 응. 나나 지금 몇 시야? 진짜 늦었다.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. 나 이거 뭐야. 왜 이렇게 많이 싸갔어. 우유가 왜 이렇게 많이 싸갔어. 가져와있어. 바로 너 지금 늦었어 빨리 빨리 이리 왔어. 그래도 권우가. 권우가 가만히 있어주네. 숨어리지 않고. 번쟁이다 아침부터. 어디 갔어? 아 머리 만지는 것도 싫어 나는. 나은 새집이야. 야 지금 시간 없어. 머리가 완전 새집이야. 나은아 나은이 양말 좀 신고 있어. 아빠 보고 있으니까 혼자 한번 해봐. 나은이 양말 좀 신고 있어. 나은이 양말 좀 신고 있어. 나 시간 없다니까. 누나 어디 갔어. 거미야. 어디 갔어. 누나. 여기. 왜 거기 숨어있어. 빨리 가야 된다니까. 아침부터 장난치는 거야. 네. 빨리 늦었어. 빨리 가자 가자 가자. 버스 타자. 나나 가자. 네. 가자 가자. 가서 올게. 왔다 왔다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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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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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. 뛰어 뛰어 뛰어. 갔다 왔어요. 나는 아빠 뽀뽀하고. 나는 아빠 뽀뽀해야 돼. 잘 가. 잘 가. 나 아빠 뽀뽀하고. 잘 놀다가 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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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생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한국 친구들하고 어울려 논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돼요. 나 혼자 심었어요. 응 혼자 심었어요? 네. 잘했어요. 나은아 여기 누구 앉을까? 재호니 앉을까? 응. 유찬이 앉을까? 유찬이. 유찬이 앉을까? 유찬이가 누구지? 유찬이 앉을까? 유찬이 앉을까? 유찬이 앉을까? 유찬이. 남재네. 남재네. 나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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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아 아빠 안녕하세요. 유찬아 유찬아 아빠 안녕해줘. 유다. 손 잡는거야? 우리 아빠 손도 잘 안 잡았으면. 나은이. 나은이 누구 남았어요? 나은이 오늘 아빠가 아빠랑 왔어요. 나도 아빠랑 왔어요. 유찬이도 아빠랑 왔어요? 응. 잘생겼어. 뭐라고? 아빠가 아빠랑 왔어요. 김이찬 부끄러워. 나 밥 먹었어. 밥 먹었어. 아직 밥 먹었어. 아직 뭐 있어. 밥 먹고 놀았다. 나 처음 차. 바로 차. 아닌데. 유찬이, 코 다쳤어. 나한테 뭐 해줄 거야? 나한테 뭐 해줄 거야? 뽀뽀했어? 어머나. 이렇게 뽀뽀한 거예요? 유찬이? 기억해야겠네. 나은이 관리 이제까지 안 했는데 이거 보니까 나은이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. 그럼 같이 결혼할 거나 봐. 같이 결혼해. 진짜. 부끄러워진 유찬? 네. 어? 유찬이가 밀당을 하네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할 수 있잖아요. 노래 들을까? 유찬아? 네. 사랑할 때 부를 수 있어요. 나은이 사랑할 때 부를 수 있어요? 네. 사랑할 때 부를 수 있어요? 우리 모두 축하한다. 나름olate. 나름다. 나름다. 처음에 이게 동요인줄 알고 꼭, 꼭 약속해 이 노래인줄 알고 그 노래를 불러줬구나. 이 노래 저는 갔덩에 저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. 모르겠다. 나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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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수 있어요? 나름다.